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념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이번엔 팽이버섯을 먹으면 맛있는데 이번엔 팽이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겠어요 팽이버섯은 매콤하고 맛있게 먹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팽이버섯을 먹으면 좋겠어요 팽이버섯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너무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어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우리의 고추냉이를 너무 좋아서 자기가 너무 많아서 소주에 한입 아삭한 맛 너무 좋아 너무 소주 고추냉이를 꼭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어 ¶¶ 맥주 뱃살이에요 몸에 비해 안쪽이 잘 안들었어요 잘 안쪽이 치킨이 엄청 잘 어울려요 단단한 살이 아! 뱃살이 너무 좋아요 참기름 양념치킨 계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